안녕하세요. 작업실 D입니다.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답답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여행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건 제가 그동안 여행지에서 혹은 여행을 다녀와서 그렸던 여행 드로잉들인데요. 그림을 그리면 사진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그 시간들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오래오래 그리고 섬세하게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. 언제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구글 로드뷰를 통해 랜선 여행을 하고 그 중 한 장소를 골라 여행 드로잉을 해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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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